대장동 토론, 성사될까? 두 번째 안낸킹에서 대장동 이슈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손두로 치고 올라온 민주당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이 다리 부상을 입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고도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의 열성이시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 상임선대위원장님의 이 족발이 발, 족발이 발, 발목도 진짜 응원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목이 갑자기 족발, 족발이 너무 나와서. 갑자기 제가 당황했어요. 이거 갑자기 아닌데. 송영길 선대위원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히 다른 데 비교하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대장동 논란을 보겠습니다. 당내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국민의힘. 곧바로 대장동 의혹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몽통 이재명 후보도 자인한 검찰의 무리한 비호수사. 이 후보는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길. 이런 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광명을 찾으시길 바란다. 그렇게 썼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이런 글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쓴 걸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던 사람이 두 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수사를 받아보고 진짜 기소당해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해하다가 겨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이 가진 권력인데 이 검찰 중에서 특수부가 하는 수사 스타일이 있어요. 목표를 딱 정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증거는 막 만들고 배치되는 증거는 전부 다 제외합니다. 너무 무리한 수사가 한 원인에 대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수사한 수사받은 사람 중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국민의힘은 당 내홍을 수습하자마자 대장동 의혹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재선에 주는 영향력 어느 정도일까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거의 족쇄 같은 이슈로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 문제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이 박스권을 탈출하기가 어려운 한계로 저는 대장동 문제를 봅니다. 특히 이제 이 대장동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될수록 사실은 이제 올라가던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에 갇히는 이런 효과들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대장동 문제가 특히 두 명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데가 더군다나 정진상 부실장 즉 측근들이 아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다 보면 아직까지도 저는 굉장히 내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장동 본질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비 대남 문제가 있고요. 또 권순일 지금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있고 아직까지 지금 널려 있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달 동안 이 이슈에서 뭔가 폭발적인 이슈가 한두 개씩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대장동 문제를 계속 불러일으켜야지만이 이재명 후보를 박스권에 갇혀놓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어쨌거나 여기서 본인이 무관하다는 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뭔가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대선에서는 저는 가장 큰 변수는 일단 대장동 문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어제 직접 대장동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문제를 검증하는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역제안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많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법정 토론 3회 가지고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다. 국민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후보 상호 간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V토론 법정 토론만으로 부족하다고 실무협의 착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장 다음 주라도 나서실 것... 뭐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도 대장동 토론에 대해서 상식 밖의 일이라 제가 제안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제안을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방송토론 콘텐츠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는 다소 결이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도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대장동에 한정된 그런 토론을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이양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 권영세 본부장이 주제에 제안이 없다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애초에 보도된 바에 따른 어떤 대장동에 한정된 토론 제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영재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어떻게 제안을 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지금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피할 생각이 없다 이거와 다르게 대장동 관련된 토론만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대장동 특검처럼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장동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그런 인상을 구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내가 대장동 관련해서도 토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장동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결제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동규 본부장과 계속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사실 대장동이 이슈가 되는 것이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주민 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지민 교수님,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 대장동 토론 성사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박주민 의원의 말은 이런 거잖아요. 대장동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제안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당이 거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주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장동 토론회만 하자고 했다가 바뀌고 있고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안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회하자는 게 국민단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국민의힘에서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을 하자면 유재명 후보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이슈라고 하는 게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남시장에 있었을 때 1위니까 그런 부분과 연관돼 있지만 지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축 문제라든지 50억 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전신, 국민의힘의 전신의 당에서 일했던 분에 연관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대장동 의혹 관련한 토론회 한다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을 누가 잘 설득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피할 이유도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 해서 대장동만 갖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 윗선 수사 키맨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경기도 정책실장을 역임했죠.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오전에 검찰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이번에도 연기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혹시 정부실장의 조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전 실장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정책실장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성남시에서도 정책실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책실장이니 뭐니 그런 타이틀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정진상 실장이고 실질적으로 대장동 관련된 결제 문서에 무려 7번인지 그 이상인지를 결제를 한 흔적이 남아있고. 더군다나 유동규 본부장 압수수색할 당시에 직전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녹취록도 나왔지만 황 전 사장, 도계공 사장이 사퇴하라고 압박을 한 것도 거기에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라고 녹취록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황 사장 관련된 그 의혹이 사퇴의 종용이 언제 있었냐면요. 2015년 2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올해 2022년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2월이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검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진짜로 검사가 직무를 유기한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과연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사실 좀 믿없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진 지가 이미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검찰 안팎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수순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황무성 전 도계공 사장 사퇴 압박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녹취로 공개된 게 2015년 2월 6일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의 권리 행사 방해 공소시효가 7년이면 다음 달 6일이면 공소시효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현대까지 아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1월 말에는 검사장급 2월에는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이런 말도 있어서 결국은 수사팀도 인사 때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다 이런 전망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인사를 앞두고는 검사들이 다 마음이 붕 떠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일을 하려고 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혐의가 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그 후보하고는 거의 연결되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검찰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장동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